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국기 2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국기 25장 1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네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금과 은과 노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톨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바닷소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에 쓸 감남기름 예식용 기름을 만드는 데 쓰이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데 쓰이는 향품 호만호 대제상회장의 예복인 애봇과 가슴 폐에 물릴 그 밖의 보석들이다 너는 백성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짓게 하라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양식대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들에게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 113cm, 세로 68cm, 높이 68cm의 괴를 만들게 하고 순금으로 그 안팎을 싸고 윗 언저리에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양쪽에 각각 2개씩 4발에 달아라 그런 다음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 그 운반체를 양쪽 고리에 꿰어 그대로 두고 그것을 빼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두 돌판을 그 괴속에 넣어두어라 너는 순금으로 속재소가 될 그 괴의 뚜껑을 만들어라 길이는 113cm로 하고 너비는 68cm로 하라 그리고 너는 금을 두들겨 두 그룹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괴의 뚜껑 양쪽 끝에 각각 하나씩 세워라 그것은 그 뚜껑과 한 덩어리가 되게 해야 한다 그 그룹 천사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속재소를 덮고 그 얼굴은 속재소를 향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라 그리고 두 돌판을 괴 안에 넣고 속재소인 그 괴의 뚜껑을 닫아라 그 돌판이 들어있는 그 괴의 뚜껑 위 곧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배우자 되는 분을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 소개팅 같은 걸로 만났어요 중간에 만남을 주선해 준 분이 계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 세 커플 정도를 결혼을 시켰거든요 만남을 주선해 줘서 그런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연애하고 이렇게 만나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고 또 결혼까지 갈 수 있는데 왜 중간에 굳이 사람이 있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연애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계기가 없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결혼의 성경적 모델은 중매 결혼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중매로 했잖아요 연애 결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선해 줘가지고 카페 같아서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약간 만남의 장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뭐라고 할까요? 가야 되는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은 텐트죠 텐트 도대체 이것을 왜 만들려고 할까? 오늘 말씀에 사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내가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겠다 22절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날 길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하나의 상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또 그들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인만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조금 안 함께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악착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마치 이 텐트를 상징 삼아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의지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야 내가 너랑 오늘도 함께 할 거야 라고 그것을 정말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풍성이 잊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장 큰 증거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게 그것 역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나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러져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고 많은 마음이 많이 상심한 분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보이는 게 어두움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그 시선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내도록 노력해 볼게요 우리가 동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